이게 조금 전에 한 분이 보내주신 자료인데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분당 갑에 출만 안철수 후보는 사진선거에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 마이너스 값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분당의 모든 지역에서 다 마이너스 값인 겁니다 경쟁자인 민주당 후보는 항상 플러스 한 6%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탑 2동, 윤중동 여기에 모든 데서 다 마이너스 값인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렇습니다 이게 아마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데는 동이 아주 큰 모양입니다 야탑 2동과 윤중동이 있는 모양인데요 안철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항상 마이너스 값인데 이 마이너스 값이 이례적으로 큽니다 이게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5.7 2020년도 4.15 총선이나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서 상당히 순화된 수치입니다 규모가 적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야탑 2동의 그런 주민들이나 운중동의 주민들이 어떻게 동일하게 다 이렇게 큰 폭으로 사전투표 지지도하고 당일투표 지지도가 다를 수 있겠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민주당의 김병관 후보는 플러스 5.4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그리고 운중동에서 플러스 4.8%입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만 여러분들 더 분석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프로그램을 돌렸으면 제약 우수가 금세 찾아낼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집관적으로 이해할 때 이거는 납득이 안 된다 이야기죠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면 당일투표 득표율은 정상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차이값이 크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직관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계산해가지고 보니까 이상하다 하지만 로데이터가 원재료가 확보가 되면 바로 프로그램 작업인지 아닌지를 금세 변별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또 계양을의 이재명 후보는 사전선거에서 플러스 6% 그러면 한쪽이 6%를 대해준다는 이야기는 미래통합당의 또 누구죠 윤영선 후보한테 마이너스 6%가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동이 많네요 계양을입니다 인천 계양을 계산 1동 계산 2동 계산 3동 계산 4동 계양 1동 계양 3동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지역에서 여러분 다 먼 거 아니까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 플러스 값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확률이란 것은 2분의 1에 여러분 6성이지만 투표소까지 다 합치게 되면 한 2분의 1에 40성 정도 될 겁니다 다 이기가 힘들거든요 계양을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양을이 이게 이상하네요 좀 계양구 성가니가 계양구 성가니에는 동수가 12개고 투표교수가 69개네요 계양구 어른 동이 7개고 69개만 절반 정도 되기면 한 40개 한 30개 한 35개 40개 정도 되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모든 계양을 투표소를 위해서 승리했다는 것은 2분의 1의 한 30성에 40성 정도의 확률이 일어났다는 거죠 단 한 곳도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돼야 되고 이 값이 0에서 3%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6.6% 이런 값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6% 이런 값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4.2% 이것도 위험한 거죠 6.6% 마이너스 6점 치면 거의 여러분들 뭐죠 좌우대칭이죠 계양 3동이 6% 마이너스 6.3% 그럼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한 13% 정도의 총조작률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손을 대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이것도 이러면 그냥 선거 데이터 분석하게 되면 금세 나오는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30개가 넘는 투표소에서 모든 투표소 다 플러스 값을 기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든 거죠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확률입니다 거듭 말씀드렸는데 2분의 1의 예를 들면 계양을에 계양의 투표소 수가 69개니까 그 절반 정도를 하게 되면 한 35개라고 한번 보죠 35개이면 35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가지고 모든 동전이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이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특히 계양 2동과 계양 3동은 수치가 거의 좌우대칭입니다 이것도 그냥 딱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그대로 아마 포착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선거 데이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는 한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가 발표가 되게 되면 금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든 간에 지금 이번에 초미에 관심이 됐던 안철수 후보의 출마 그리고 계양을에 이재명 후보의 출마에 대해서도 이게 좀 석연치 않은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여러분 한 2년 정도 한 문제만 집중적으로 파고들다 보면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를 보는 감각이 일단 수치가 너무 큽니다 6.6% 6% 4.2% 정도도 크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6.6% 6%는 엄청나게 큰 수치거든요 또 완전히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윤형순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이 이렇게 6.7%를 빼앗는 겁니다 이게 6.3%를 빼앗는 겁니다 총 조작률은 6.6 더하기 6.7%인 거죠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한 13.3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조작하면 이기는 거죠 매첨표로 되게 당나게 결정되기 때문에 한 분이 자유시민TV에서 이렇게 분석 작업을 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납득하기가 힘든 결과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계양을 이재명 사전선거에서 플러스 6% 6%라는 건 12%를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에 6%를 대주고 다른 한쪽에 마이너스 6%를 빼앗는 작업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도 사전선거에서 마이너스 6%라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6%를 대줬다는 거죠 12%를 대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 말씀의 요지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 6월 1일 대통령 선거 3구 대통령 선거 다섯 번의 공직선거는 그동안 공병호TV를 통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정검을 제시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성된 사전투표 조작수가 당일 투표에 더해져가지고 당낙을 결정하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저는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이란 것은 한 번 만들고 나면 추가적인 비용이 없이 그냥 조작률이라는 부분만 입력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산출물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례를 보게 되면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에 마이너스 6% 촌조작률 12% 그리고 또 계양을의 플러스 6, 마이너스 6, 12% 지금까지는 의심이죠 의욕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강영석 후보의 1%는 사실 그동안 선거 데이터를 아주 관심있게 지켜봐온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규명을 통해가지고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 특히 당일 투표는 조작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상투표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거죠 사전투표를 조작하면 대개 전산조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을 하고 또 몇백만 표를 직접 위조실물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한 자료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 일들이 그동안 다섯 번 정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 힘이 이제 지방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워낙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세력들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묻으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늘 대구 시민인 최용호 씨가 말씀했다시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선거 때마다 이런 홍력을 지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게 시원하게 안 보이는 거죠 서울시 구청장 선거도 한 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선거도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2018년도에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나 또 서울구청장 선거나 또 서울시의회 의원 선출 그런 선거가 모두 다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숫자를 가지고 사람을 선출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직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처럼 대규모는 행해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다 덮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 너무나 명확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조사한 것만 해도 이런 정도니까 전국의 어마어마한 규모겠죠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또 서울시장 선거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가 아주 더 이상 홍력을 치르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의 관계자들도 좀 솔직 담백하게 이 문제를 이미 일어난 그런 선거 조작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밝혀가지고 더 이상 이런 문제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으로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